하이, 심판과 인정? 어 인정, 리얼 팩트 반박 불가 반박시 노인성 당신은 기분이 몹시 나쁘다 당신은 샌즈가 뭐라도 잘못 먹었는지 걱정된다 인정? 인정? 나쁜 놈이 노력하면 바뀌는 거 인정? 인정하는 거 개씨비득인 부분 이거 레알, 토비폭스 인정합니다 아, 원작자도 인정했구요 지일이구요 10위 로지능각 인정? 어, 10위 인정 당신은 샌즈가 걱정되어 그에게 가까이 가기로 했다 어, 가까이 오면 나쁜 시각 가지는 곽이구요 인정? 내가 이래서 약속 안 하는 부분인가 고지구요 아주머니, 지성지성